무릎 접어 안았다가 손과 발 멀어지며 기지개 켜듯 늘려 볼게요. 손깍지 껴 멀리 밀어내고 발끝 길게 포인하며 따라해주세요. 뒤쪽에 손을 손으로 앞 vir numbers 부둥이 하며 뒤쪽으로 염 Sven오 턱을 위에 однимத아서 염색으로 덮어주시면됩니다. 발바닥 붙이고 앉아 두 손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고 상체 숙였다가 올라올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 풀고 목부와 등 힘으로 상체 움직여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열며 상체 옆으로 숙였다가 올라올게요. 상체 틀어 가슴 열며 천장 바라봤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며 상체 천천히 앞으로 숙여 볼게요.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발바닥 붙이고 앉아 두 손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고 상체 숙였다가 올라올게요. 발바닥 붙이고 앉아 두 손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고 복부와 등 힘으로 상체 숙였다가 손끝 길게 뻗으며 올라와주세요. 반대 다리 옆으로 밀며 상체 옆으로 숙여 볼게요. 바닥 붙이고 앉아 두 손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만들고 바디로 침에 길게 만들고 1번째 침에 있는 중 한 다리 옆에 좌에 있는 중 5번째 침에 있는 줄을 넣어요. 5번째 침에 있는 중 측면을 덮기고 yorum. 5번째 침에 있는 중 상체 반대로 들어 가슴 열어 천장 바라봤다가 호흡 마시고 내쉬며 상체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상체 바닥으로 내리며 스테이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리 벌려 손끝 한쪽씩 멀리 밀었다가 옆으로 깊게 내려가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동작 따라 해주세요. 천천히 손 앞으로 짚으며 내려가 볼게요.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 스테이 해주세요. 뒤꿈치 붙이고 상체 들어 다이아몬드 만들었다가 다리 멀리 뻗어 볼게요. 복부김장 유지하며 따라 해주세요. 발끝 치대고 플랭크 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복부작을 최대한 느껴보세요. 내밀어 열antal 다운독 자세 반대에서 뒤꿈치 들고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옆으로 내리며 반원 그려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내려주세요. 최대한 길게 뻗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다리inse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다리 움직여주세요. 발레는 역시 발레테라 핏! 발레테라 핏!